이혼아! 아이고, 저런. 이혼아, 인사해. 새 남자 생겼네, 생겼어. 키가 크네. 기록지만 기계가 없고. 안녕. 아들. 엄마만 믿어, 오케이? GH 플러스 신발, GH 플러스 실내화, GH 플러스 가방. GH 플러스로 운동 자극 효과 키우기 대작전. 오케이. 자, GH 플러스 신발부터. GH 플러스가 뭐래? 촌스럽띠는 운동 자극 효과 몰라. 요즘 엄마들 난리잖아. 뛰니까 운동 자극 효과가 확 높아지네. 우와, 석현이 너무 멋지다. GH 플러스 실내화도 있어? 그럼, 하루에 일곱 시간도 넘게 신는 건데. 자, 가볼까? GH 플러스 가방? 아, 그 바른 자세에 좋다는. 예원아. 그 멀떼같이 생긴 놈은 어디에 두고? 그 멀떼같이 생긴 놈이. 이끈여서 애랑만 놀아. 네,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예원이도? 오, 맞다. 우리 애도 빨리 GH 플러스 신길겠다. 오, 나도 같이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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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